케이스북이 안열려서 영상을 찍어야 겠어요 생방은 유튜브 열려야겠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는 인천시청입니다 추월 메리 산타 크리스마스 오늘 행사 시청하셔서 행사 끝나구요 인천 시내 여기 보이시나요? 콩다 멤버분들이 오늘 오셔서 사탕 나눔 어디 어디 도실거에요? 로데어 거리 놀거에요 구월동 로데어 거리요 네 구월동 로데어 거리로 해서 백화점 맛도 도실건가요?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사탕 나누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성산 되시구요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박수장입니다 지금 페이스북 안열려서요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날씨가 비교적 따뜻한데 햇살이 없는 곳은 좀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포근한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눈이 조금 온대니깐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구요 그래도 마음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느끼시면 저는 즐거운 성산 되십시오 저희 뒤쪽으로 보이시죠 다시 페이스북을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